나경원 의원님 아시죠 그냥? 댓글에 엄청 많은 욕을... 지금 살아생전에 진짜 그 많은 욕을 먹고 있다니 오래 사실 겁니다 그 양반이 몇 살인데? 지금 1963년 12월 6일이에요 가장 큰 거는 토끼에 토끼 띠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또 거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부터 대훈에서 들어와 있는 격이니까 6년짜리 대훈이니까 6년간은 길을 못 펼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환갑에 67까지 길을 못 펼친다? 거의 정치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까? 아 그래요? 요즘에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몰라 무슨 논란이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부터 팽당하시는 경우가 그게 팽당했다는 게 맞겠지 한때는... 누구한테 팽당해요? 그거 지금 현재 자기 소속당이겠지 정점을 찍으셨을 거야 찍으셨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으셨겠지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지 조금 그렇게 보여지네 그분은 더 올라가오는 건 없다?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아 그럼 현 정권에서 팽당한 거예요? 거의 그런 게 많잖아 또 정치라는 게 또 보면은 간슬게 내줬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또 적이 돼 있고 모레는 또 아군이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서 나경원 씨가 좀 올라가고 좋은 일에 있으면 사람이 붙겠지만 팽을 당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.